모아 데이터 이렇게 v 자로 여기서 이렇게 올라간다 힘들어요 어 당기적인 싸움만 하세요 저는 나옵니다 아 저 손절가 3천원 손절 손절가 잡으시구요 3천원 깨지면 나오시구요 어 한번 더 만약에 3천원 안 깨고 한번 더 이렇게 올린다 올려도 매도야 아셨죠 올려도 매도에요 아 자 그 다음에 기가 레인 우리 제자님이 기가 레인을 놓쳐서 억울해 했는데 기가 레인 지금 며칠째 올라갔죠 어 자 기가 레인 며칠 올라갔는데 어 오늘이 엔드였네요 오늘이 끝났어요 자 정리하세요 나오셨다가 기가 레인 어 추후에 언제 아 추후에 이쯤에서 어 다시 한번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가 레인 채무가 지금 뭐 확 좋아진 분위기가 나온다면은 중장기로 한번 더 들고 가서 할 수도 있는데 프레임 130% 붙어 있구요 1430억 짜리인데 적자 적자 테마만 갖고 어 요새는 사람들이 안 쫓아간다는 거 그리고 어 여기서 다시 재맹집을 해야 되요 실적이 좀 어 좋아지는 느낌이 좀 들어 줘야 되니까 일단 오늘 정리하고 나오세요 기가 레인 아 기가 레인 정리다 아 자 기가 레인 내 오른쪽이 좀 있죠 기가 레인 1점 몇 프로죠 1.1% 어 치울게요 이천이 없나 이천이 없네요 이천이 있나 아 기가 레인 아 기가 레인 아 아 아 아 1.1% 어 아 여기 있네요 자 지웁니다 아 아 아 내려와서 실적이 우상형으로 어 나오는 음 솔직히 플러스로 나오는 거 보고 그때 나중에 타이밍 잡아도 된다 안된다 그때 잡아든다 자 기가 레인 치웠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기가 레인은 지웠다 관심종목에서 어 아 자 오늘은 엔드 아 기가레인은 아 기가레인은 오늘 엔드에 릅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슈마시스.. 슈마시스 볼게요 슈마시스가 인기종목이었어요? 나오세요 정리 나오세요 슈마시스 정리입니다 나쁘지도 않아요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그래도 좋은 편에 속해요 약 점수로 따지면 60점 한번 볼까요 60, 70점은 되네요 흑자전환 작년부터 흑자전환을 했고요 자산은 967억 부채는 631억 약 187% 부채가 많네요 유보일은 730% 4728 약 300억 정도 있고요 프리미엄은 135% 붙어 있고요 세라믹 비드 양산화에 성공하여 특화된 비드를 전문 생산하고 있는 생산하는 회사네요 자 화학 관련 신소재 관련 주죠 세라믹 세라믹 신소재 세라믹 신소재 섬솔솔솔솔솔솔솔소 좀 깊이 잡아야 될 거 같아요 1500원을 잡고요 이렇게 한번 내려왔다 갈 가능성이 이렇게 있어요 만약에 여기서 올라가 준다 올라가 준다면 2400원에서 이렇게 올라가서 2400원에서 체크 한번 하죠 오늘도 체크해야 될 자리였는데 윗거리 달고 내려왔네요 2400원 때 오면 한번 체크 한번 한다 오늘은 여기까지 으 으 으 으